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저희 시사자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편안한 시간 되시라고 특별한 추석 특집 준비했어요. 영화 이야기인데요. 특히 올해가 한국 영화 100년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은 한국 영화 100년을 빛낸 베스트 영화들 추천을 받고 영화 얘기도 하고 영화에 삽입됐던 음악도 함께 듣고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금요살롱으로 문화비평 맛깔나게 해주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추석 특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그 첫날 한국 영화 100년 나의 추천작 함께해 주실 두 분 추천작을 들고 오신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특히 강 교수님은 영화 평론가니까 영화 보는 게 직업이죠. 그래서 추석 전에 엄청 바빴습니다. 추석 영화 한꺼번에 개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또 추석 전에 보고 전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좀 바쁘게 보내는 철이기도 해요. 매년 그렇게 했네요. 매년 그렇고요. 막상 추석 특집 영화 TV에서 하잖아요. 전부 다 본 거라 저는 좀 시들합니다. 이태광 교수는 연휴 때 영화를 많이 봐요 어때요? 네 저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걸 즐기죠. 아직까지 구세대라서 그러는지 영원에 가면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왜 구세대예요? 그렇죠. 팝콘도 드시나요? 먹지는 않아요. 제가 또 그래서 구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별로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화 보면서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명절 대목 이럴 때도 극장을 자주 가세요? 네 제가 주말에도 잘 카고요. 시간 나면 극장 가서 시간 보내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한국 영화 100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분께 100년 동안의 최고 작품 5개씩 한번 꼽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강윤정 교수는 60년대 70년대 영화까지 쭉 꼽아오셨는데 이태광 교수는 90년대 이후 영화만 선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파트너십이 맞나 봐요. 강 교수님이 아마 다 100년 살을 통 트는 작품을 뽑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90년대에다 주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 영화의 정체성은 90년대 이후에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영화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물론 이전에도 충분히 명작들이 있었고 훌륭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 영화가 좀 만들어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영화가 아닌 한국 영화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실험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70, 80년대 이전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천만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들을 갖기 시작하는 장르가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좀 완성된 성숙된 거는 90년대 이후다 이렇게 보신다? 보통 홍콩 영화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도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일정하게.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90년대 이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1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저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동일 세대 집단으로서 저도 90년대 영화를 주로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한테 체감적인 명작들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래도 10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을 빛낸 배우들에 대한 시리즈 연재물을 쓰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다시 옛날 영화를 보는데 저도 사실 이태광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영화들을 보는데 야, 한국 영화 이렇게 전의적인 작품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천만 영화 말씀하셨는데 천만 영화는 사실은 여러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생기면서 물질적인 바탕이 만들어져서 그게 가능해진 것도 있고 오늘 소개할 영화 중에 겨울여자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천만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겨울여자. 네. 김출현. 그때 어떤 시기냐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김출현. 김출현 맞습니다. 돌아가셨죠. 기억이 딱 나요? 그냥 얼굴이. 네. 그 영화가 말하자면 서울 시민으로 따졌을 때 5분의 3 정도가 본 영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천만 관객 이상의 지금 천만 관객 5분의 1 정도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그 전에 별들의 고향 이런 것부터 따지면 맞습니다. 별들의 고향의 기록을 깬 게 겨울여자였고요. 별들의 고향이 뭐에 전에 있었냐면 성춘향이라는 신성호 감독의 작품이 있었고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이를테면 나름의 천만 관객들을 깨운 거죠. 이태권 교수 혼날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장호 감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별들의 고향 이런 영화들이 다 70년대, 80년대에 나왔는데 뭐라고요? 90년대 이후만 한국영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고 있는 또는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영화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리안 웨이브라고 부르는 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케이팝 이전에 수많은 음악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 문화라는 게 현대 한국 문화라는 건 지금 케이팝이 대변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그 백년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방금 음악을 비유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강 교수님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데 표현이 초반부에 거칠었어요. 정치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고 온 영화가 뭡니까? 이태광 교수. 접속이라는 영화인데요. 접속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한석규 전도연. 지금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영화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왜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PC통신이라는 특별한 어떤 기술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옆에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PC통신에서 연결했던 이야기했던 그 사람인 줄 모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지금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걸 가지고 레트로 무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유예 음악일보 표적이죠. 그런 것도 레트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지금 현재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초가 됐던 작품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영화는 라디오 PD가 주인공이고 저희 CBS에서 촬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들어요. 강 교수님은 접속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지금은 없어진 피카디리 극장 앞에서 만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극장이 물질성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때 거기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크림슨타이드라든가 이런 영화들 봤는데 지금은 그 공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기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다시 좀 봤는데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 극장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그 극장의 분위기. 극장이 너무 아름답고 비오는 장면인데 너무 아름답었어요. 그리고 서로 몰라보고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 지나칠 때의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 관객들만 그것을 안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영화 세팅이 이제는 굉장히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향수를 불러 이렇게. 왠지 멀티플렉스 앞에서 만나는 것보다 그런 피카딜리 같은 당관 개봉 영화관 앞에서 딱 만나면 뭔가 더 공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흉내낸 CF도 있었고. 맞아요. 패러디물도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이 영화도 한때를 풍미했습니다. 사실. 볼고 보니까. 한석규 씨와 전도연 씨 캐릭터를 만드는 큰 역할이죠. 두 분의 비교적 초기작이라고 봐야죠. 전도연 씨는 영화 첫 작품이었어요. 그랬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TV 탤런트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배우로 거듭이 나면 돼. 그 다음에 찍었던 영화가 해피엔드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를 오히려 찍어서. 바람피는. 맞습니다. 아내 역할을 해서. 굉장히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를테면. 폭이 넓구나.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이 작품이 어쨌든 영화 첫 작품이었고. 사실은 이 이미지는 전도연 씨가 TV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의 반복이죠. 좀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생활력 강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로 등장했었죠. 아 전도연 씨의 영화 첫 작품인 건 또 제가 새롭게 알았네요. 또 무엇보다 이 영화는 러버스 콘셉토. 이때 거리에 이 음악이. 맞아요. 그냥 듣기 싫어도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맞죠? 이때는 길거리에 또 테이프로 편집 음악을 팔던 시절이라서. 길보드 차트라는 거죠. 길보드. 리어카의 이렇게 잔뜩 카세트 테이프로 팔고. 거기에서 히트를 치면 이제 히트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곡 한번 들어봅시다. 이탭관 교수의 추천작 접속의 ost 가운데 러버스 콘셉토 들어봤고요. 다음은 강윤정 교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사실 이 작품을 윤정희라는 여배우에 대한 글을 쓰면서 다시 봤어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라 야행이라는 영화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야행? 김수용 감독 아시죠? 김수용 감독의 야행. 안개라는 영화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검열을 받아서 3년 이상 창고에 묵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렵사리 개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묵혀있다 나오면 형편이라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묵혀있었느냐. 그 당시 정치적이야. 그런 게 아니라 1977년이었는데 너무나 당대 여성으로 보기 힘든 굉장히 좀 묘한 캐릭터의 여성이 등장하다 보니 그 당시 정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계속 검열도 되고 개봉을 못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김승옥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행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자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여성이 남성과 동거 중이에요. 이것 자체로 그 당시 너무너무 스캔들이었겠죠. 영화에서 이제. 그 남성은? 신성일 씨. 신성일 씨. 그리고 여성이 윤정일 씨인데 같은 은행에 근무를 하고요. 둘 다 그렇다고 분류는 아닙니다. 미혼남, 미혼녀인데 오히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결혼 못하러 해야 되지. 이렇게 서로 유효기간 없이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지. 꼭 결혼이랑 형식이 필요 이런 대사가 진짜 나오거든요. 그런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요즘 보면 당연한데. 그렇죠. 그때는 파격이. 너무 파격적인 얘기로 들을 수 있겠고. 또 저는 이런 작품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윤정일 씨가 첫 번째 첫사랑이 베트남전에 나가서 목소리를 잃어서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죠. 어디겠습니까? 반포, 낮층, 5층 단층 아파트가 그 당시 가장 세련된 주거시설일 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윤정일 씨가 샤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이야 그냥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얼마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로 보였을까 이렇게 짐작이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성은 계속 결혼을 원했지만 남성이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여성이 나의 이제 외출은 끝났어요. 그리고 결혼 같은 거 필요치 않아요 라고 하면 딱 오히려 혼자 멋있게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굉장히 동시대적인 여성이라 볼 수 있겠지만 당시로 보자면 상당히 발칙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태광 교수 보셨어요? 네. 이게 보시면 금방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튜브에 보시면요. 영상원에서 다 한국 영화 알카이빙을 올려놨습니다.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영화들 지금 추천해 주시는 이런 영화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봤는데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과거의 영화들을 보시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죠. 이 작품도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금방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갯마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영수의 원작으로 했던 그 영화도 보시면 그게 동성애적 장면이 나옵니다. 레즈비언이 등장하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70년대인데? 네. 이미 동성애 장면이? 네. 동성애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 훨씬 실험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그 당시의 어떤 세대의 어떤 기본적인 세트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윤정이 신성일이면 뭐 그 시대 최고의 배우들이?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다시 공부하듯이 뒤져봤더니 70년대 200편씩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 200편이라면 1년에 20편 이상 찍었다는 건데 맞아요. 그때 뭐 갓개무지라는 말도 있었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영화를 여러 개 찍는 것을 얘기할 정도라고 하고요. 하루에도요. 오전에는 어떤 영화 찍다가 오후에는 딴 영화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신성일실 같은 경우는 매니저의 주요건이 이제 미리 대본을 모두 숙지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본에 대한 얘기를 해석을 잘해주는 매니저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배우 역시 굉장히 굉장히 뭐 자신이 출연한 작품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찍었는데 특히 이때는 제가 아까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70년대 은행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꽤 중산층 이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에서 산업화된 도시인데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굉장히 헛헛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현대성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우리만 굉장히 현대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뭔가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년대 그렇게 달라진 서울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공감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새로운 발견이 되고요. 요즘의 코드로 보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차도남 차도녀의 서글픈 외로움 뭐 이런 거죠. 네. 또 이때 당시 영화는 꼭 고향이 나오거든요. 고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니까 그 정서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김수영 감독의 야행. 그 야행에 삽입된 노래보다 바로 그 1977년이 MBC 대학가요제가 처음 열렸던 해라고 해서 제 1회 대학가요제의 대상 수상곡이죠. 그래서 샌드페플스의 나 어떻게 함께 들어보고 그 다음은 미술관 옆 동물원 이란 영화에 삽입됐던 로라 피기의 Let There Be Love 듣겠습니다. 방금 미술관 옆 동물원 이란 영화에 삽입된 음악 들었는데 우리 이택방 교수가 들고 오신 두 번째 추천작이네요. 그렇죠? 네. 미술관 옆 동물원이죠. 일단 제목도 파격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과천 미술관 국립미술관이죠. 그 미술관이 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저기가 배경이고요. 그게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 영화 덕분에 많은 연인들이 그 동물원에 가는 그런 또 해프닝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강 교수님이 그 야행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 미술관 옆 동물원이 처음에 개봉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그런 파격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게 논란이 됐었죠? 여기 보면 그 당시 신세대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만나는 커플이 여기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연인 사이도 아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같은 집에 같이 동굴하게 된다든가 우연하게 찾아왔다 같이 한 집에 살게 된다든가 역시 또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배경이. 여성 감독이죠. 누구죠? 이정향 감독이요. 이정향 감독. 원래 시나리오 작가셨는데 이 영화로 데뷰를 하게 되고요. 데뷔작이었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한국 영화의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 작품이. 이 작품 나온 뒤에 이제 비슷한 멜로몰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이제 직권농을 알기 위해서 바로 시문아 씨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를 각인시키게 되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문아 씨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뭐 컴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시문아 르네상스를 이때 사실은 만든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문아 씨가 멸롬으로 했던 대명사처럼 운이 된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신세대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작품으로 그 당시 크게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누구였죠? 이성재 씨죠. 시문아 이성재. 지금 이성재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크게 바뀌지 않은 이미지로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 강유정 교수 추천작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마 이 작품은 새로 만들어진 작품 때문에 제목을 들으면 그 작품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 아실 작품입니다. 바로 김기영 감독의 한여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60년대죠? 제가 이제 이번에 뽑으면서 사실은 아니 나홍규의 아리랑부터 해야 하나 이강천 피아골까지 해야 하나 하다가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70년대부터 선택을 했는데 한여라는 거의 기점이 될 수 있는 현대 한국영어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품 보시면 한국이 히치콕 같은 감독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은 김진규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역시도 좀 중산층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2층 집 저택에 산다라는 건 꽤 괜찮게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대저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래서 집에서 일을 봐주는 한여. 여기서 한여라고 했지만 그 당시 아마 식모라고 불렀겠죠. 식모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식모가 조금씩 이 집안에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더 방점을 찍으면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쥐약을 놓고 쥐를 잡는다라거나 아니면 여기서 안성기 씨가 아역으로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안성기 씨 어렸을 때. 바로 그 아이가 안성기 씨입니다. 그런데 약간 몸이 불편하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에도 비가 내리고 굉장히 좀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김진규 씨가 공장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데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다가 의외로 또 이 식모 한여의 유혹에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일이 일파만파돼서 난 이제 이 집안의 여자야라고 정말 공포영화처럼 스멀스멀 다가오는 작품이긴 한데요. 남과 여의 젠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중산층하고 노동자 계급의 얘기로도 읽히고 이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집안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를 두고 가령 한여가 위에서 내려다본다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본다라거나 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관객들은 잘 모르는 주중녀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누구요? 주중녀. 주? 증녀. 아마 얼굴 보시면 알 겁니다. 아내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욕망이 한 번의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쯤 가면 갑자기 짜잔 김준기 씨가 등장하면서 자 이건 다 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상상이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직접 얘기를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개몽 영화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상의 영화를 만들기에는 아마 당대의 일반적인 관객들의 불편함도 있고 겁렬도 있겠고 그 부분이 너무 재밌게 기억나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 지난 2010년인가 리메이크를 했었잖아요. 네.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크를 했죠. 사실 거기도 전도연 씨 나왔어요. 전도연 씨가 나왔고요. 그렇죠. 훨씬 더 좀 불편하고 파격적인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정재 씨가 웬만한 중산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벌. 재벌가였고. 재벌 한 3세 정도 됐고 마찬가지로 한여인 건 마찬가지이지만 동일한 사건도 있어요. 성적인 일종의 착취 내지는 욕망의 구조 같은 것들은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또 원작 한여도 마찬가지지만 환상 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한여가 형편없이 처단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형편없이 처단됐다고 얘기하냐면 너무 좀 잔혹한 결말들을 맞게 되거든요. 그거는 임상수 감독의 한여도 사실은 마지막이 마찬가지였죠. 2010년에 리메이크된 한여의 OST 가운데 거미가 부르는 어떻게 듣고 오죠?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석특집 시사자키 한국영화 100년 나의 추천자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 강유정 교수의 추천 영화 소개받고 또 음악도 함께 듣고 있는데 다음 이태광 교수님 나의 베스트 한국영화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쉬리와 아프리카라는 영화인데요. 쉬리 아프리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쉬리부터 쉬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한국영화 블록버스트죠. 블록버스트라는 장르를 상당히 그 당시 비판적인 어떤 평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국형 블록버스트의 시작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영화들이 등장하는 초석을 닦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작품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드디어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디테일 같은 경우 폭탄이나 이런 걸 봉사하는 디테일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게 남북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그 당시 레드 콤플렉스나 여전히 많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북한을 다룬다는 것은 피아골 이후에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공정경비구역 js에도 나오기 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일단 두 가지였어요. 이게 한국 영화든 할리우드처럼 영화를 만드는구나 했고 두 번째는 남북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룰 수 있구나. 금기를 깨는구나. 금기를 깨는구나 했고요. 게다가 오락 영화에서 그렇죠. 상업 영화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할리우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어요. 줄리우드의 기법을 가지고 줄리우드를 극복하자.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이었고 상당히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봐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글작이다. 그 당시에 어떤 영화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어떤 시대적 관점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재규 감독. 네. 그렇죠. 영화계 두 강씨가 있거든요. 강재규 강씨랑 강우석 강씨. 건강할 때 쓰는 강자 쓰는 강씨하고 제비강자인데요. 저는 제비강자 쓰는 강재규 강씨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 쉬리도 한반도 토종어류인 쉬리. 쉬리에서 따왔다. 쉬리에서 따왔다. 네. 키싱구람이라는 열대가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도 토종어종이 있는 거죠. 쉬리라는. 영화에 송강호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조연으로 송강호 씨가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정말 귀엽게 나옵니다. 한석규 친구. 조연으로 나옵니다. 한석규 친구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은 누구였죠? 최민식이죠. 최민식. 최민식 씨가 이제 주연이었고요. 한석규 최민식이 주연입니다. 그런데 한석규 친구로 송강호 씨가 나옵니다. 한석규 친구로 송강호. 나와야 되나요? 건달 1일 정도로 나와서 조금 인상적인 건달이었다가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나쁜 영화에도 나오고 계속 조연으로는 많이 등장하는데 비중 있는 조연을 맡았죠. 나쁜 영화는 제가 보고 송강호 씨가 진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노숙자처럼 나오잖아요. 송강호 조연 영화의 압권은 넘버3죠. 거기 사실 조연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거의 준주연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서 상당히 뜨죠. 맞아요. 넘버3에서 확 떠서 명대사도 많고 현정화야 현정화. 그렇죠? 임춘회를 현정화.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각인을 시키게 되죠. 그때 참 기억이 나는 게 송강호 씨의 대사를 따로 이렇게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흉내도 내고. 개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쉬리 얘기하다 왜 갑자기 넘버3 얘기가 나왔어요. 송강호 씨가 출연을 해서. 송강호 씨가. 그다음 아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200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사실 영화는 망했어요. 영화는 망했는데. 감독이 누구고? 신승수 감독이고요. 그 당시로서는 흥연 감독이었죠. 신승수 감독이.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든 뒤에 그 다음 영화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 C가 아니라 K입니다. A-F-R-I-K-A고요. Adorning for Revolutionary Ideals with Korean Association이라는 약간 좀 자의적인 그런 영어의 어떤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4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2명이 원래 이제 강남으로 놀러를 가다가 남자친구 차를 훔쳐서 훔친다고 해서 빌린다고 하네요. 말하지 않고 빌려서 가다가 거기에 권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마치 델마 루이스처럼 그렇게 로드무비가 되는 건데 가다가 또 2명을 더 만나서. 이런 좀 계층이 다른 다른 여성들을 만나서 동행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서 은행 강도도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신성수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요고생 내신지 한 달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권총 강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실화가 있대요.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실패작입니다. 흥행은 실패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제 생각에 다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이 네 분의 여성 캐릭터로 등장하는 분들이 이오원, 김규리, 이영진 등이에요. 그러니까 김규리 씨나 이영인 씨나 이런 분들이 이걸로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출발입니까? 이오원가? 네. 그래서 이 영화...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독보적 스타가 되는군요. 그 이전에 이제 잠깐 등장해서 사실 이 영화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코드에 안 맞았죠. 이 영화가. 일단 너무 여성들 캐릭터 중심으로 갔고 여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바라는 여성상이 아니었죠. 권총을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었고 굉장히 지금 보면 상당히 페미즘적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선진 너무 앞서갔다. 그렇죠. 지금 다시 만든다면 제가 이제 혹시 욕심을 내가지고 신성주 감독이 들으신다면 다시 만들면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대상에 맞춰서 조금 개작을 하면 상당히 훌륭한 영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 영화를 골라주셨을 때 안 본 영화 오고다 했는데 보니까 본 영화네요. 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만큼 저한테는 좀 재미없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좀 위학적이죠. 영화 위학적인데. 저도 보면서 미스테리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뽑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광 교수의 영화 소개와 설명을 쭉 들어봐도 이걸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네요. 여배우들이 대단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영화들이 걸캅스도 그렇고 여성들이 이제 그런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 여성 로드무비가 한동안 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여성의 자아 정체성 발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사실 언제나 로드무비는 대개의 성장 영화였고 남자들이 주인공이 진짜 존 캐롤하게 기리에서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런데 이거 설명 듣다 보니 봤는데 저는 다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태광 교수가 들고 오신 아프리카 한국판 델마와 루이스. 이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는데요. 앞에 소개한 쉬리에 삽입됐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ed죠. 다음 강유정 교수의 다음 한국 추천 영화 뭡니까? 바로 김호성 감독의 겨울여자라는 작품인데요. 아까 1부 시간에 얘기했던.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너무 싫어했어요. 이 여자가 성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녀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의 매저키즘을 이 여성이 구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여성이 장미희죠? 맞습니다. 장미희이고 이화라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화여대 앞에서 주로 촬영을 했어요. 이화여대생이라고 나오진 않았으나 그리고 이 작품이 그 당시 원래 소설로도 좀 조에일의 겨울여자로 대단한 소위 말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작품이었죠. 장미희 씨가 이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대로 넘어가면서까지 장미희 유진 정윤이라는 3대 신트로이카가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문희 남정님 윤정이었죠. 신트로이카가 보여지는데 그중에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미희가 먼저 등장하고요. 아까 잠깐 제가 아파트에 사는 건 상당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20대 붙잡고 너 여대생이니 물으면 여성일 때 많은 부분 20대 여성의 여대생의 확률이 높잖아요. 대부분 여대생인데 그런데 70년대 여대생 특히 이화여대생이라는 건 가히 상상의 이미지에 가까운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때 여대생들의 졸업 후는 취업이 아니라 대부분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저는 잘 모르고 기록을 읽었습니다만 옷도 맞춰 입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대생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여공들이 월급을 타서 휴가를 나오면 이화여대 앞에 가서 여대생처럼 옷을 맞춰 입는 게 소원이기도 했다라고 활동적으로 아마 여대생 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잘 활용한 거죠. 활용했고 한편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시대에 아버지한테 막 시스테리컬하게 반응하는 첫사랑 남자라든가 굉장히 무력한 남성들의 면면이라든가 다들 결국은 도망가고 있는 면들을 보자면 지금 보자면 그냥 유행했던 흑영화가 아니라 저렇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구나라고 새롭게 보면 더 재미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기억나세요? 이태광 씨는 겨울여자 저는 아까 그 남자 배우 김출현 씨의 얼굴이 딱 떠올랐었는데 인상이 참 강하죠. 저는 일단 장미 씨죠. 제 청춘의 또 우상이었잖아요. 청소년이 이 영화를 보고 장미 씨 독백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죠. 네. 제가 가고 싶은데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여대생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장미 씨만 예쁘고. 아니요. 예뻤어요. 갔는데 누님들이 다 예쁘셨는데 정말 한 시대의 이미지를 역시 만들었죠. 심훈아 씨 못지않게 이 영화로 장미 씨가 자기 이미지를 만든 것이고 한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대생의 어떤 그런 티피컬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시에 찔린 가시를 삼킨 장미라든가 수많은 여대생 체험 소설이 유행을 당시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영화를 만들고 해서 여대생이란 기호가 생기는데 일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겨울여자 삽입곡 이 노래도 참 명곡입니다. 맞아요. 김세화 씨가 부른 눈물로 쓴 편지 듣겠습니다. 겨울여자 다음에 강유정 교수 추천작은 우리 모두 다 아는 박찬욱 감독의 월드보이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인 또 추억이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걸로 평론 써서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좀 개인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 평론가로 입단하신.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저는 약간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 미장샌의 이미지라든가 아까 이태권 교수님 말처럼 제가 빌려 말하면 한국 영화 같지 않은 느낌? 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음악도 조성호 음악감독이라고 굉장히 이 음악을 이 영화를 위해서 음악을 따로 만드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요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음악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영화적으로 인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박찬욱 감독의 특유의 에너지도 있고 그 유지태 씨가 마지막에 유지태 사는 공간 그 펜트하우스 그 펜트하우스가 옷장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하고 막 이러는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막 사각으로 조립되고 이런 장면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약간의 수로 같은 게 수로 같은 게 깔려있고 이 공간 자체가 주는 아주 묘한 환상이랄까? 맞습니다. 이런 거 대단했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에 저런 굉장히 인공성을 강조하지만 미학적인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올해 물론 기생충이 천만 넘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예술 영화 하면 안 보는 분위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영화가 꽤 흥행도 잘 됐었어요. 흥행도 잘 됐는데 강혜정 씨가 등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여성의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같이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아주 고전적 서사도 등장하고 비극적인 부분도 있고 과거 해상씬에 있어서의 기억에 남는 부분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찬욱 감독 이후에 여러 작품들을 만들고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도 많지만 이게 저는 최고작이에요. 저한테도요. 최고작이고 자신이 설명할 수도 없는 에너지를 막 넣어서 이를테면 예술가들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굉장히 힘이 담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도 받았고 영화제에서 참 많은 상을 받았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 영화도 리메이크됐고 장돌이 씬이라고 불리는 액션씬은 여러 영화에서 오마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공간 킹스맨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외국 영화제 사람들 만나면 아니 올드보이를 한국 사람들은 소리도 안 내고 보더라 이런 말 많이 해요. 외국에서는 기절한대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빨 뽑고 이런 장면을 보면 한국인들은 참 독하네요라는 말을 듣게도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태광 교수는 어느 장면이 제일 떠올라요 올드보이? 사실 뭐 장돌이의 씬이죠. 그걸로 이제 거기에 나온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들이고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씬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장면을 만들었냐고 박찬욱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박찬욱 감독이 했던 말이 자기는 그 비슷한 영화들이 있으면 그걸 본대요. 본 뒤에 그 장면들과 다른 장면을 생각해서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말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미학적인 액션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구성도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이제 다시 봤는데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올드보를 안 볼 수가 없죠. 봤는데 제가 이제 빠트려는 이유는 강 교수님이 뽑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양보를 한 것이고 상당히 지금 봐도 굉장히 전혀 종류가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 기억나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눈밭에 오대수가 쓰러져 있고 딸이 미도가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마지막에 딱 안고 끝나잖아요. 사랑해요 아저씨라는 대사를 딱 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게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우대수였는데 아저씨라고 일단 부른다는 건 어떤 기억을 지었는지 답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왠지 그곳은 이승이 아닌 듯한 공간 그 이미지가 기억에 납니다. 요새 왜 스포일러 조심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이 영화야말로 이 영화를 보기 전 사람한테 딱 두 단어 그냥 하죠. 야 누나와 딸이야 이 말만 하면 끝나버리는 영화였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밝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말해선 안 되는 그런 스포일러가 처음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다루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워낙 여러 가지 장치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나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멍하게 그런 굉장히 강렬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드보이 OST 가운데 여주인공 미도의 테마 The Last Words 듣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마지막 한국 영화 추천작들 하나씩 남겨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마지막 추천작이 똑같아요. 맞아요.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낭대뷰가 이루어졌네요. 먼저 이태평 교수님. 저는 일단 물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아주 수작이지만 저는 영화의 만듦새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봉텔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에 걸맞는 그런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 만드는 기법들을 아주 마음껏 보여주는 영화다. 살인의 추억은. 그리고 또 대중성도 갖추고 있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 그리고 또 그 안에 사회 비판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와 관련된 생각들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재미있었고 또 한 가지는 송강호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기력. 맞아요. 기존에는 항상 조연으로만 나오다가 여기서 굉장히 송강호 씨가 마음껏 이제 연기를 펼치고 송강호 씨가 없었다면 상당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영화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 다시 보더라도.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반전들이 또 숨어 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범인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관객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그래서 해석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범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늘려 있고 또 우리들 자신이다. 범인의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범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보면 제가 사실 살인의 추억을 보고 범인은 누구다라고 생각했냐면 그 보일러 고치러 들어온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 파인데 보일러 김씨 파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살인의 추억의 진짜 범인은 보일러 김씨다라고 주장하면 또 심지어 봉감독 스스로가 또 보일러 김씨라 이를 붙였어요. 그 캐릭터에다가. 그런데 이 플란더스의 개에도 이 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고치러 오는데. 플란더스의 개가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기 이야기가 많이 반영돼 있죠. 플란더스의 개에. 그런데 그래서 이 보일러 김씨가 범인이 아니냐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물론 감독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해석을 낳도록 만든 작품이었죠. 강우정 교수는 왜 이 영화를 마지막 추천작으로 꼽았는지? 저는 이번에 기생충을 보면서 다시 이 영화 많이 떠올랐는데요. 이 영화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 큰 스크린 가득 메웠던 송강호의 얼굴이에요. 클로즈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김상경 씨와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도 등장하는데 마찬가지 기생충에서도 송강호 씨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몇 장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한 장면으로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얼굴이라는 것 한국의 사회의 복잡함에 다 담겨있는 걸 담아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실제 이 연극을 봤어요. 94년에 김광님 희곡 날보로 와요를 봤을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처음 연극을 보고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너무 연극을 보고 나서 나왔는데 어딘가에 누군가 살인범이 숨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대를 하고 봤던 작품이기도 한데 영화하고 연극은 사실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가령 연극은 훨씬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음악으로 쓰이는 것도 모차르트 레키엠이 나왔다라거나 비오는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지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란 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어떤 주제로 봤다면 살인의 초옥에 연극이 없었던 게 등장한 게 뭐냐면 가령 등화관제 훈련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저런 시대적인 나쁜 의미에서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소녀들이 죽진 않았겠구나라는 걸 영화에서 참 제가 그 당시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확실히 가긴 해주는 작품인데 그런 어떤 영화의 서사적 맥락에 사회적인 호흡을 넣어주는 게 봉준호 감독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영화 수업할 때 종종 보여주는 롱테이크 신이 있거든요. 그 장면 있죠. 꼴 빨라봤나 이러면서 눈두렁이 꼴 빨라난다 이러면서 계속 미끄러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영화서적으로 너무 의미심장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찍어서 완성했는데 그 수많은 인원과 경운기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들어오고 이 복잡한 장면을 통제해낸 봉준호 감독의 디렉팅이라는 게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작품이라서 살인사건 현장 보존 제대로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지는 그 모습 네. 바로 그 모습에서 아 그래 저게 1980년대였겠구나 라는 게 정말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통열한 시대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 요즘 뭐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사회적 코드를 자꾸 엮어서 빈부격차의 문제다 또 친환경 먹거리의 문제다 그런 얘기들로 평론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은 너무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드는 감독이다. 한마디로 그냥. 맞아요. 유머 감각이 있죠. 그 첫 성공을 보여준 게 저는 살인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수작이에요. 수작. 정말 잘 만든. 아까 음악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무엇머니 해도 살인의 추억의 대표곡은 이거예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안 들을 수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모두 다섯 편씩 이태광 교수께서는 접속 미술관 옆 동물원 그리고 쉬리 아프리카 살인의 추억 강준호 교수께서는 야행, 하녀, 겨울여자 그리고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다섯 편씩 골라주셨는데 저한테도 몇 편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편인가? 보니까 두 분의 것하고 겹쳐요.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을 제가 골랐고 저는 그보다 1번으로 꼽은 게 두 분이 안 꼽은 게 있어요.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감독의 영화 다들 보셨죠? 저도 좋아합니다. 왜 두 분은 이걸 안 꼽으셨어요? 그러게요. 아프리카 빼시시 그러셨어요. 사실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하려고 하다가 아프리카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영화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태권 교수한테는 미뤄요. 저는 사실 그 앞으로도 너무 빼놓은 작품들이 많아서 이 작품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2000년대에 너무 경쟁이 심했어요.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 영화를 보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를 보고 소설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는 처음이다. 제 느낌 괜찮았죠? 네. 또 황정민 씨가 나오죠? 황정민 씨. 저는 유승범 씨였나요? 유승범 씨. 뒤에 조연으로 악단에 잠깐 등장하는. 그리고 그 노래 부르던 여성 배우가 오지혜? 네. 맞습니다. 오지혜 씨도. 그 역할도 대단하고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처음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이 이열. 네. 맞죠? 맞습니다. 64년생인데요. 조연으로 몇 번 다른 영화에 출연을 했고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로도 별로 활동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 보니 너무 영화의 삶과 약간 싱크로가 높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글쎄요. 실제 계속 좀 조연만 하시다가 최근에도 출연을 하고 있긴 합니다. 가령 뭐 택시운전사 같은 영화 화려한 육아 이런데도 잠깐 등장하긴 합니다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으로는 최근에 좀 보기 힘드네요. 아주 허름한 술집에서 완전히 나체로 기타를 치우며 노래 부르는 장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참 짠해요. 정말. 정말 이열 배우가 앞으로 좀 제대로 큰 역할을 맡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나오는 음악 가운데는 박해일의 세상만사 듣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한국 영화 100년을 빛낸 작품들 추천받아서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상당히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한국 영화 100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네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좀 다시 좀 돌아보면서 한국 영화가 정말 저력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 시장에서도 한국 영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최근에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보존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이나 외국 영화제에 가서 데려 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보관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생생할 때는 2000년대 작품 90년의 작품이 생생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겠지만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또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았으면. 그래서 좀 아카이브도 잘 돼 있고 보존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부터야 제대로 되겠죠? 그럴까요? 저는 또 너무 많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두 분 수고하셨고 편안한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작기 정관영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첫 번째 시간 한국 영화 100년 나의 추천작.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역시 금요일 백투더컬처 코너에서 대중문화 이슈를 날카롭게 짚어주시는 대중문화평론가 김선영, 위근우 두 분과 함께 추석에 생각나는 영화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